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광주 전남 지역 거물급 낙선인들이 향후 정치적 계획을 밝히기엔 이르다면서도 지역에서 절치부심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도서를 발간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기념재단과 광주 시민 등이 승소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유권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승용차가 광주의 한 카페로 돌진해 손님과 카페 사장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광주 전남 지역 거물급 낙선인들의 앞으로의 거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잉현, 송영길, 이낙연 전 후보가 대표적인데 이들 모두 향후 정치적 계획을 밝히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지역에서 절치부심하겠다는 의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잉현, 송영길, 이낙연 전 후보입니다. 이잉현, 송영길 대표도 광주에서 본격적인 정치적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동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옥중에서 유권자 1명 만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도 광주 서구 갑에서 17%가 넘는 득표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소남부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시들해져가는 호남 대망론 띄우기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에서 제2의 정치 인생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전 공동대표 역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광주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정치를 계속할 뜻을 내보였습니다. 낙서는 했지만 정기 은퇴는 없다며 광주와 전남에서 절치부심, 명예회복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황사먼지가 대부분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 먼지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3제곱미터당 8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때때로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황사용 마스크도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식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남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구와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세찬 비가 내리면서 최고 6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5.18과 관련해 끊임없이 왜곡 도서를 출판하고 폄훼 발언을 해 결국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지 씨가 수감되기 전 출판한 5.18 왜곡 도서와 관련해 민사재판 판결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 씨가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구구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6월 발간한 5.18 왜곡 주장이 담긴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 지 씨는 북한 특수군 600명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 교도서를 공격했다고 서술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북한특수군 광수로 지목당한 광주 시민 등 원고 9명은 지 씨를 상대로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게 각각 1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 씨가 5.18을 왜곡해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매체에 5.18 왜곡 주장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8 단체 등에게 1억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2017년에도 5.18 영상고발이라는 출판물을 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억 1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5월 단체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 씨는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온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카페에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발생한 사고여서 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던 회사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골목. 검은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사고 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가게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시간을 맞아 카페를 찾은 근처 은행 직원들 4명과 카페 사장,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은행 직원 가운데 3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 65살 험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유권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와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또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의 허위 회계 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 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공립학교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사립중학교 25개 학교 가운데 16%인 4개 학교만, 사립고등학교는 43개 가운데 12%인 5개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공립중학교는 사립중학교보다 5배, 공립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보다 6배가량 더 많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집 앞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새로운 국회를 이끌 우리 지역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만 보고 큰 정치로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 많이 귀담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당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열심히 당선인사 다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답하겠습니다. 경선에서 지역의 최다선 현역 의원을 꺾었고요. 본선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을 상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께서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저를 뽑았다기보다는 심판하자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제가 거기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본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좀 잘해달라는 당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역 상황까지 아우르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 약속만은 꼭 지키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제게 말씀드렸었던 게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는 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도심융합특구, 서구 갑지역으로 보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놨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천을 좀 자연형으로 재생시켜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광주천과 또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선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봉합하실 계획이신가요? 실제로 의혹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체 경선이나 번선 과정에서도 저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안 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고, 지금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가 아마 무고죄 맞고소가 두려워서인지 고소를 안 하고, 진정서를 지금 광주경찰청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그런 주식을 제가 사놓고 재산 등록 시스템에 버젓이 올려놓는 그런 공직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경찰 조사가 잘 될 것 같고. 또 하나 20억이 가지고 출처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20억이 어디서 난 돈이냐. 20억이라고 하는 게 제가 2000년대 초에 부모님 모시기에서 거의 90% 가까인 용자를 얻어서 사가지고 20여 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정부의 고위공작자들, 세종시가 제가 오면서 특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판 겁니다. 그 자금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4개 중에 하나를 팔았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네거티브를 해댔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앞서 지역민들이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처음에 들었던 것도 계속 그거였습니다. 의리 있게 초심 잃지 마라라고 하는 게 지역민들의 가장 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일을 잘해라. 일 잘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국비로 한 4조 원대 확보하는데 재산을 다할 거고 그 다음에는 존재감 있는 중앙정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정치를 중앙에서는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의원이 되시길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사장은 80년 5월 내란숙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5.18 관련자 중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했고 이후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다 지난 2022년 5월 영면에 들었습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광주 지역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광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40여 명의 유공자에게 시장, 시의장, 교육감 표창과 장학금, 공로감사폐 등이 전달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홍보차 이탈리아 출장 중인 강기정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고광환 행정부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넓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POP 세계연맹은 어제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K-POP 광주전남 조직위원회 창단식을 열고 광주와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서울에서 K-POP 문화올림픽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연맹은 K-POP과 K-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올림픽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정이송 가요제 예심과 축하 공연도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기 성과보고회를 열고 교통안전지수 1등급 상향과 주민 체감안전도 전국 1위, 섬 치안 기반 구축 등 3년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조만영 위원장은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침표를 찍지만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됩니다. 충남 서산의 부나모는 거센 물살을 이기기 위해 유조선을 가라앉혀 방조제를 완성한 정주형 공법으로 유명한데요. 40여 년 만에 결국 방조제를 트기로 했습니다. 방조제에 가로막혀 고인물이 6급수로 썩어가다 보니 대규모 역간척이 추진되는 건데요. 국내 최대 간척지로 새만금에서는 3년째 해수 유통이 시범 추진 중인데 앞으로를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목됩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우 기자입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맑은 바닷물과 탁한 호순물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지난 1982년 거센 물살을 이겨내기 위해 유조선을 가라앉혀 방조제를 완성한 고 정주형 회장의 공법으로 유명해진 충남 서산의 부나모입니다. 농경제 확보를 위해 천수만 입구를 방조제로 막고 간척 사업을 추진했는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수질이 6등급까지 떨어져 농업용수는커녕 공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충청남도는 방조제 하부를 뚫거나 수문을 크게 만들어 바닷물을 통하게 하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천수만을 담수호로 만들려던 계획은 무위에 그쳤는데 담수호를 만들어 농경제에 농업용수를 댄다던 새만금과 비슷한 모델이기도 한 분암모의 현실은 담수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새만금호도 수질 관리에 실패하면서 지난 2020년 말부터 배수간문을 열어 바닷물을 통하게 하는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방조제 안쪽 계화도 인근 새만금호수 내측의 모습은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업처를 앞두고 있지만 물 색깔은 마치 간장을 풀어놓은 듯 짙은 갈색인데다 황토색의 포말까지 올라옵니다. 어민들은 해수 유통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체감되는 수질 변화가 크다고 말합니다. 해수 유통 방식을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닷물이 너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새만금에서는 현재 2만 5천 명을 수용한다는 스마트 수변 도시가 추진되고 있어 지금의 수질로 과연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전북 자치도는 지난 3년 동안의 해수 유통의 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유통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 반면 환경단체는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 농지 확보가 목적인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라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안쪽 수위 변화는 간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환경단체도 아직 상시 개방이냐 조력발전소 권립이냐 해법이 갈리는 상황. 새만금 해수 유통의 범위와 바닷물을 들이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서도 불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빗물이 빠지는 우수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들어가 빗물이 역류하는 문제. 장마철마다 되풀이되고 있죠. 제주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특수 덮개를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돼 전면 철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내 한 골목. 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보내는 빗물바지 뚜껑이 자갈 등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빗물바지 안으로 쓰레기나 이물질은 들어가지 못하고 물만 통과할 수 있는 특수 덮개입니다. 그런데 특수 덮개 위로 쓰레기와 이물질 등이 쌓이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비가 오면 빗물바지 덮개 위에 물이 고이고 해충이 들끓는 데다 악추위까지 풍기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산시장에 설치된 특수 덮개 위로 물고기 비늘 같은 이물질과 쓰레기가 쌓이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난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제주시청 대학로와 동문 재래시장 고마로 일대의 빗물바지 880여 개를 친환경 소재로 만든 특수 덮개로 교체하는 데 든 세금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교체 초반에는 투수율이 90% 이상이었지만 쓰레기와 모래, 토사와 같은 작은 입자들이 쌓이면서 투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서 제주시는 설치 1년 만에 전면 철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증 없이 시행한 정책이 예산 낭비에다 재해 위험까지 키운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봄철 별미인 엄나무 새순. 진한 향과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개두룹은 봄철에 잠시만 수확할 수 있어 귀한 식재료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생장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농가가 수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엄나무순, 개두룹을 다듬고 있습니다. 공기에 조금만 오래 노출돼도 금세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식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작업하며 채취부터 배송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개두룹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개두룹 잎은 새순일대 상품성이 좋고 더욱 자라 모두 펼쳐지게 되면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새벽에 한 차례 채취하고 낮 동안 자란 개두룹을 오후에 또 한 차례, 두 번씩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나무 가지 끝에 새순이 올라오고 열흘 뒤면 채취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닷새로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보통 이맘때부터 개두룹 채취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 벌써 한 해 수확량 20톤의 절반인 10톤이나 새순을 채취했습니다. 올해 봄철 저온 현상 후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일부 해안지역 및 평지지역의 엄나무가 동시에 수확 시기에 도달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5년 만인 오는 20일부터 계획된 개두룹 축제도 너무 빨리 커버린 탓에 자칫 새순 없는 축제가 될지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황사먼지가 대부분 물러갔지만 아직까지도 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 81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아직 해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실 때 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쉽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남에 최고 4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새참비가 내리면서 최고 60mm의 비교적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한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27도로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27도로 일교차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